여기서 대주장 한 번 쏴야 돼 여기서 반론 한 번 하고 와아 반론 한 번 하고 막어 오케이 막고 또 또 들어올 것 같은데 다시 막어 아 조자사연 하지만 저 순유를 사오지 어 백피도 뭐야 오옹 이런 건 사야 돼 염천론 아 아 삼천원 어 오케이 삼천원 줄게 기다려봐 돈으로 하는 건 다 좋지 어 뭐 하나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조선인삼 하나 팔면 되겠다 조선인삼 하나 팔면 되겠다 오오 뭐야 강제로 풀렸어 아이씨 돈으로 산 더러운 동무장 이미 찬성한 무장입니다 아 벌써 찬성했어 오 굿 아 그러면은 얘기가 쉬워지지 마등이 고집쟁이 놓친 내야 내가 와다 아 여름 오 오 예스 예스 됐어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됐스 아, 다행이네. 좋았다, 네? 아이고. 아이고, 유비야. 유비 죽어서 어떡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세상을 그렇게 돌아다녔단 말이야? 성권 병력 뭐 올려나? 아직 움직임은 없는데? 아니면은 마등이랑 지금 마등이랑 동맹 맺고 북쪽을 굳건히 했으니까 차라리 남쪽의 성권 여기를 격퇴시켜버릴까? 아, 근데 이거 나가다가 괜히 양양하고 여기 안쪽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아래 내려가서 아래를 좀 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출진 자, 화만하고 허저형 방통하고 포상랑 장환하고 상총 동원하는 데 좀 오래 걸리네 60일이나 걸리네 이번에 여몽 못 나가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는데 이럴 거면 방통을 빼고 방통을 빼고 풍수비를 넣고 여기에서 상총이를 빼고 방통이를 넣어야 되나? 약간 그러네 약간 그러네 약간 그래, 그죠? 아, 그래도 몰라 가자 중간에 잘라버리자고? 그랬다가 뒤통수 말릴까봐 그냥 전공법으로 가겠습니다 야, 가서 외교 좀 해봐 자금 요구하지 말고 권고해, 권고 반드시 실패한다는데? 병력이 너무 많은가봐, 자네 캐릭터 나이 지금 어... 47세네요 솔직히 자식 있어야 돼, 이건 자식 안 태어나면 이게 어, 유선 아버지랑 다른데? 전쟁 막 하는데 바로 죽여버려 그렇지 오로지 오로지 녹여버리고 녹여버리고 전화 무상 흐헤헤헤 아두가 유선인가? 그대로 월수 들어가면 되겠네 아무도 거리낄게 없네 장사요? 오마이갓 장사만 일로 온다는거야? 18만이? 그래 너네 18만 와라 난 뒤 털테니까 오우 쟤는 단독으로 19000이야 미쳤네 미쳤네 가자 천진 아냐아냐 여기서 기모 오고 한번에 들어가자 그렇지 들어가자마자 천하무상 써버리기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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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무상 아 4 모랄빵 연안개는 뭘까? 방어 기둥 4기 저하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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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등은 진짜 마지막에 공격하든지 해야지 아까 전에 방덕한테 사방에서 썰리는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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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장사 랩업됬고 지나 이거? 툭 아아 우리 병력 너무 쩍건데? 툭 툭 와아씨 위아래로 막 다오네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우리 전병령인거 같은데? 송곤도 왜 어 옆에 허전가보다 이거 제갈각? 제갈각? 데려가게나 데려가게나 자 놀아볼까 아 진흙밭이라 이게 설치가 안되네 이런 저쪽으로 가야되겠다 자 이거 치고있으면 나오겠죠? 엄청해가지고 아 우리 애들 막 부상이 있네 아이고 장사 뺏긴다 진짜 남쪽 남쪽 평정하려는건가 송곤? 중국의 남쪽을 평정하려는건가 봐 개무섭네 빨리 조립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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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런 이씨 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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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사자 내가 꼬실라고 옛날에 뭐 존나? 왜 이렇게 오래 살지 태사자? 이리와 아 아 아 아 음 어 아 아 아 타사대왕 오 굿 농락하자 타사대왕을 등용하자 뒤에서는 이렇게 계략을 펼쳐야지 장구 이대로 진군해서 7만짜리 여기 깨자 장사 바로 빼앗네 금방 가요 나 어디냐 겁나 멀리서부터 가네 얘네 어디오죠? 장가? 조비 갔구요 여기 태사장이네 재밌겠네 다 나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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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셔버리게 장승의 7만7천과 5만4천 과연 누가 이길까 자 우리 뒤에 숨어있죠 잠만 이거 만들어 놓고 숨어있죠 왜 이렇게 오래걸려 왜 이렇게 오래걸려 기타 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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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고자 전화하고자 시으으으으으 와 방통 다 피하는거 봐 폐퓨율 미쳤구요 원군 5등가 말던가 아 너무 많다 야 다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 이씨 갑자기 뒤통수 치고 다 들어가 미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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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대만이 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안개 쓰라고요 아 아 아 아 거짓정보 흘려서 애를 자꾸 지구로 보내는구나 애가 자꾸 왜 돌아가나 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 끝! 고마워!